로딩이 왜이렇게 빨라 로딩이 왜이렇게 빨라죠 가차없네 로딩이 로딩이 가차없어 이지훈입니다 랭가입니다 랭가 아마도 랭가 빡세인데 빡세 야오 야오 지겠다 이기나? 진다 내가 길을 알아 망했다 이기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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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먹고와도 돼 갑시다 이게 와드 다 돼있어가지고 알겁니다 이거 눈치 챌던데 스펠이 없어가지고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스펠이 고아 아들이 아직 간다 야 머린 머린씨 대단합니다 지리고 또 지리는 장면이군요 지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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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살짝 망했어 에그 개빠름 올라프 뛰어오니까 뒤지네 그냥 그니까요 서포터 랭가야 랭 나 탑에 왔구만 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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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드 랭가 좀 빡쎈네 오케이 어 니달리 3킬 와 중기 세네 레벨어 마음마 지이겠다 간다 오케이 벵씨 벵님 역시 오집니다 역시 넘버원 솔랭 야 그냥 가차 없어 앰비션 탈론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안구정화 게임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앰비션 탈론입니다 레벨어 맡았다 나 지금 열받았어 펄 까라했는데 와 나 뒤집 뻔했네 에밀 6이다 완전 빡세 완전 빡세 아 졨리 아깝다 졨리 아까워 탑 못 잡겠는데 이거 공 없으면 랭나 서포터입니다 코르키 한방인데 휴 아깝다 따라와 랭나 랭나 랭나